잠깐만 2층에서 혜택 빨리 하나 먹을 수 있으면 빨리 먹죠 나와라 한방에 한번만 끝났어 괜찮아요 아직 더 있어 눈 뽕 머리 위 T자 T자 유저하나?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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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닫아야돼 렌치? 나와라 갑타 없었나? 유탄 아닌 거 같던데 유탄 아닌 거 같다고요? 이게 뭐야 아이고 재미있어라 안 좋습니다 전 바보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가끔 오해하시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저 이래봬도 6000시간 이 게임 한 사람입니다 비공식 만시간이에요 슬슬하네 빌떡 나가야 되나? 너무 앞대중인 루팅인데 너무 앞대중인 루팅인데 너무 앞대중인 루팅인데 지금 열릴게요 가면 안돼 응 가는 순간 마코 기절해서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애 먹었죠? 남은 칸 남은 칸 아홉 칸 어렵다 출발 비공식 도룹 바닥 부퍼도 하려고 1500 부퍼를 썼는데 이걸 벌써 끝났어요 천천히 조심조심 일단 블랙쪽 조용해요 그죠? 가방 벗고 가라고? 없어 없어 우리 남자잖아 이게 유저야 레이더야 나 시략에겐 여기까지 오기 정말 큰 결심이 필요했다 나는 손이 있어야지 저놈 설마 유탄이야? 드릴 컷 바르셀린 먼저 탱트 대기해 주세요 아 그러지 마세요 현재 위에서 사용하고있는 좋지 갱히렛 keep 불벌그가 다 안팔렸다 이 말인즉슨 이거는 날카롭지 않나 불벌그가 안팔렸다고? 말이 안되요 나갔다가 훈련시키는 적이 아니에요 이거 뒤졌다가 어울리는거죠 레이저가 구정이야? 설마 센터라이트 다 먹고 그냥 꽉 잡고 있는 거 아니겠지 유저들이? 졸라 무섭긴 하네 우리는 길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요 본 적이 없을plate 여기가 정신을 찾아 먹습니다 여기서는 않았던. 진짜 형상 하나 있었다고? 사람 서 있는 거? 어? 어? 좀 쪘다! 그래도 꺼내엘! 토리! 뚫린! 털리қы! 띄워보자 띄워보자 설마 레알이냐? 레알이냐? 이거 진짜 레알이네? 기다려봐 아니 야 이거였어? 이거야? 역시 폭풍풍이여서 명탐정 빌런이라고 야호 진짜 이거였어? 레알 트루스토리 아 진짜야 여러분들 아 진짜 이렇게 있어요? 곤란해요 여기서 튀어나오면 진짜 많이 곤란합니다 감동실화란 말인가 자 지금 만약에 계시다면 솔직히 나와주세요 제가 아 탱크 터져있네 키키 제가 지금 나오시면은 이거 돌려드리고 죽어드리겠습니다 자 3초 세일게요 1 2 3 오케이 감사합니다 제가 다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거 트수들 포인트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프로들이 보내준 떡당각인데 아 떡당각이라고요? 네? 어 참 간건 내가 가지 정리다 한 가방 쿨하게 버리면 5만원 킬 네? 아니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동미세라고 하지만 기다려봐 기타는 챙겨가야지 아 선입이에요? 우리 선입이었어? 그로 미션 주님 말씀인데 가방 버려야지 미션 주님 말씀이에요? 아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어? 주님의 말씀이라 안 따를 수가 없지 기다려봐요 아스발말고 훈구기를 가져가는게 조금 더 이득인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총기를 두개 가져가면 우리 그렇게 큰 손해는 안 줄거야 왜냐? 여기도 있으니까 또 챙겨갈게 그리고 살래야 버려버리고 일단 일단 돈 되는 거 위주로 가장 비싼 것만 니그 가방만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가방만 버리면 되는 거니까 가장 비싼 것만 갖다 놓고 엠포 버리고 버리고 자 엠포 탄창은 놀 자리가 없네요 아 빤쓰가 없어 미안해요 우븐에 좀 차오르네 빤쓰가 없는게 좀 빤쓰가 없는게 좀 빤쓰만 있었어도 일단 절반 킥킥 갈게요 의질의질 하네 진짜 이렇게 해서 다 죽은거야 그 사람들 그ola 가보자고 했었지 누가 울결별 왜그래 그로 울지 말고 말해봐 그계 근데 나는 맛있게 먹고 나가고 싶었는데 너무 유혹이 지독하다 어쩔 수가 없다 나도 사람인지라 가득 채웠어요 요거랑 요거 바꿔주고 프로피탈 빨아? 아니야 빨지마 다 됐다 다 됐죠? 이렇게 해서 풀파밍 완료 됐죠? 잠깐만 풀파밍 같은 소리 하네 자 끝났어 기다려 자 이거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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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어요 이거 버리고 요거 그리고 2.5 이거 못따라? 달 수 있지? 나이스 2.5 달 수 있고 렌치 가져와야 돼 렌치 헉 어질어질해 렌치 못 가져왔으면 큰일날 뻔 2.5 이거 달 수 있는거 달아 어 수리탄 버리고 끼워요 버리고 요거랑 요거 챙길거고 그리고 이쪽에서 수리탄 천에 파킹 레이더 분들 아스날 옆에서 대기해주세요 실액 탈출 못하게 막아주세요 아니 선생님 너무 잔인한거 아니신가요 거기 제 편이에요 네 유 마이 팀 오케이 아니 레이더 팀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아이고 이거 봐라 나도 선입금 미션이었는데 나도 선입금 미션이었는데 한 번 더 입금한다 대신에 가방 들고나가 가방 들고나가라고요? 아니 저 선입금이 2만5천원 받았는데 가방을 두고 나가라고 3만원 받으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 5만5천원이네 5만5천원이네 살짝 이쪽이 좀 쎈데 3만원 승인대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게 3만원 승이라 아니 이거 알지 5만원이네요 가방을 버리고 나가라고 했죠? 그러면 가방을 버리고 이렇게 나간다면? 가방 버렸잖아요 그죠? 맞죠? 가방을 버리고 나가는거죠? 아 잔머리라니 맞잖아 가방 버리라며 어 그럼 둘 다 할 수 있는거 맞잖아 묘수지 이게 아니 추가하다고? 아니 묘수라고 인정해줘야지 파킹으로 나가면 추가하신다는데 아 파킹으로 나가면 추가한다고요? 안돼요 파킹에 레이더 7마리나 있어요 이건 아니야? 양심? 이게 제가 마지막 결정을 하겠습니다 선익 2만5천에서 5만3만원을 받았어요 나가라고 아 이거 갖고 나가라고 하지만 내가 봤는데 블랙락 들고 있을때 갑자기 가방 버리를 했으니 버섯가방 들고 나가도 될 듯 안됩니다 자 안됩니다 정리할게요 나 정리하게 되면 또 봐 자 일단 2만5천을 5만원짜리 미션이 걸렸어요 나가라고 그래서 어 가방 벗고 나가라고 근데 돈이나 들어왔어 3만원짜리 근데 5만원짜리 선익을 다 받아버렸어 그러면은 5만원짜리가 크기 때문에 가방을 벗고 나가는 걸로 해야됩니다 아 나가는데 추가한다고요? 아 아니 5만1천원이면 5만1천원이면 이건 솔직히 어쩔 수가 없다 천원이 더 추가되서 아 이거 제가 미안합니다 가방 버리랬지 가방 안에 있는거 버리라고는 안했잖아 아니 그게 그 말이지 가방을 버리면 어떻게 먹냐고 지금 아 진짜 양심 양심있게 할게요 양심있게 할게 딱 진짜 딱 주님들 이거 감정상하면 안 되잖아 그냥 가방은 먹고 이렇게 나가는 걸로 할게 양심있게 할게요 솔직히 가방도 먹었고 가방도 버렸어 됐지? 이거 진짜 이거 양심있게 했어 서로 이렇게 기분 좋게 해 절반 아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